나는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팠습니다. 이 쥐 구문이죠. 무슨 뜻일까요? 이 쥐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하다죠. 이 쥐 품사는 부사입니다. 부사여서 지금 동사 앞에 놓이게 되는 거죠.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하다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프다. 아팠다. 자, 1번 보시면 칸이 있습니다. 보다죠. 쥐 다우는 알다입니다. 자, 그러면 보자마자 나는 알았다. 어떻게 말할까요? 나는 딱 보고 알았다. 워 이 칸 쥐 다우입니다. 그래서 뭐뭐 하자마자 이 칸 보자마자 쥐 쥐 다우 바로 알았다. 딱 보고 알았다. 워 이 칸 쥐 다우 워 이 칸 쥐 다우 워 이 칸 쥐 다우 2번 틴 듣다입니다. 동러 이해했다요. 동이 이해하다 이고요. 동러여서 완료로 해석합니다. 이해했다. 나는 듣자마자 이해했다. 난 딱 듣고 이해했다. 워 이 틴 쥐 우동러 그래서 이 틴 뭐뭐 하자마자 이죠? 쥐 우동러 이해했다. 워 이 틴 쥐 우동러 워 이 틴 쥐 우동러 3번 쥐 우동러 방학하다요. 쥐 우동러 루이싱 여행입니다. 나는 방학하자마자 바로 여행할 거예요. 워 이 방자 쥐 우동러 쥐 우동러 그래서 이 쥐 구문이죠. 뭐뭐 하자마자 바로 뭐뭐하다 방학하자마자 바로 여행 갈 거다. 워 이 방자 쥐 우동러 쥐 우동러 워 이틴 thickness 쥐 우동러ться 쥐 plugging 쥐우동러 쥐 нормально 쥐Ы 쥐 쥐 쥐 쥐 왕 쥐 쥐 쥐 1. 看,知道。 2. 听,懂了。 3. 放假,旅行。 我一放假就旅行。